누구나 자유롭게 노리는 일렉틱 라이트 쌍용의 첫 번째 전기차, 코란도 이모션 꿀팁 가이드 지금 시작합니다 엔진이 없는 전기차는 주행 시 대기 오염물질과 온실가스를 배출하지 않아 무공의 친환경 자동차입니다 지구 온난화와 환경 파괴로 전 세계가 기후위기에 놓여있는 지금 많은 국가에서 전기차 보급을 확대하기 위해 노력 중이며 구매 보조금 등 다양한 혜택을 마련하고 있는데요 우리나라에서도 전기차 구매 시 보조금 및 세제 경감 혜택을 받을 수 있고 차량 보유 시에도 세제 절감, 또 차량 운행 시에는 각종 이용료 감면이 가능합니다 그럼 우리나라의 전기차 보조금에 대해 조금 더 자세하게 알아볼까요? 전기차 보조금은 중앙정부에서 지급하는 국고보조금과 구매자 거주지역 지자체가 지급하는 지자체 보조금을 합산한 금액입니다 2022년에 서울시민이 전기차를 구매할 경우 최대로 받을 수 있는 지원금은 국고보조금 700만원과 서울시 보조금 200만원을 합해 총 900만원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물론 지자체별로 더 많은 금액을 지원하는 곳도 있으니 전기차 구매 전 잊지 말고 보조금 혜택을 꼭 확인해보세요 잠깐! 2022년 전기차 보조금 정책을 보면 보급형 차량을 육성하기 위해 차량 가격 구간별 기준을 인하했습니다 이에 따라 판매가격 5,500만원 미만 차량에 한해서만 보조금을 100%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포란도 이모션은 가장 상위 트림인 E5 기준 4,500만원대로 정부지원 보조금의 100%를 받을 수 있습니다 전기차를 구매하면 다양한 세제 혜택 또한 누리실 수 있는데요 우선 개별 소비세는 300만원 한도, 교육세는 90만원 한도 내에서 감면되며 이에 따라 부가세도 그만큼 줄어들게 됩니다 차량 등록 시 취등록세는 140만원 한도 내에서 감면이 되어 차량 유지 및 운행 시에도 알뜰한 운영이 가능합니다 또한 자동차세는 연간 13만원에 불과합니다 공공주차장 및 고속도로 이용료는 50% 할인받으며 혼잡 통행료를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가장 중요한 코란도 이모션의 가격은 얼마일까요? 이전에 말씀드렸던 혜택들과 함께 개별 소비세, 교육세, 부가세, 보조금 등을 감면 또는 지원받게 되면 내연기관 SUV 가격대인 약 3천만원의 합리적 가격으로 구입할 수 있습니다 저렴한 자동차세와 각종 할인 혜택까지 더해지니 코란도 이모션! 이보다 더 기특한 전기차가 또 있을까요? 코란도 이모션은 구입부터 주행 그리고 유지까지 경제적으로 만족스러운 순간들을 선물해드립니다 코란도 이모션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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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모